이어도 남쪽 우리나라 이이지안에 위치한 호랑이 암초에 중국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과의 영토 분쟁 지역은 간도나 이어도에 또 다른 곳이 있습니다. 바로 호피초 호랑이가죽 암초라는 의미의 이어도 남방에 위치한 암초입니다. 현재 이 암초가 곧 다가올 한중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국토전략TV 첫 번째, 한국의 좁은 해양영토 확장의 기회 세계적으로 이이지의 면적은 곧 국력을 상징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넓은 이이지, 배타적 경제 수역, 해양영토를 확보하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바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과거 제국주의 시절 확보했던 태평양과 인도양의 섬들을 아직까지 상실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본토와 인접한 대서양 지중해에서의 이이지 면적은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제도, 프랑스령 칼레도니아, 그 외에도 인도양에 위치한 수많은 섬들을 포함하여 프랑스의 해양영토 이이지 면적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이지 면적 상위권 국가 랭킹을 따져보면 사실상 강대국이 대부분입니다. 프랑스, 미국, 호주, 러시아, 영국, 인도네시아,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브라질 순서로 상위 10개국 랭킹이 돼 있으며, 한국의 랭킹은 세계 55위로 밀려나 있어 안타까움을 줍니다. 중국도 육지 땅은 크지만 바다영토 면적이 적어 세계 34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해양영토 확대의 기회가 있습니다. 우선 통일을 하게 되어 북한의 이이지를 합산하게 되면 현재 47만 5,469제곱킬로미터에서 이이지랭킹 101위 북한의 11만 3,888제곱킬로미터를 합산하게 되면 58만 9,357제곱킬로미터로 지금보다 순위가 양내 계단 상승의 51위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보면 통일 후의 이이지 역시 작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7광구 배타적 경제 수역 합산입니다. 제7광구는 현재 한일간 공동관리 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상황으로 면적은 8만 2,610제곱킬로미터로 합산 시 67만 1,967제곱킬로미터로 세계 40위까지 대폭 뛰어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은 아직 이 제7광구 근처로부터 영토가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제도를 놓고 보면 마라도가 가장 가까운 우리 영토입니다. 제7광구가 우리 영유권으로 주장되는 이유는 이이지 국제법이 만들어지기 전 영해 기준선이 아닌 대륙분 기준선을 따랐기 때문에 한국이 한중일 삼국보다 우선적으로 우리나라의 바다라고 선언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제법상 이이지 설정의 기준이 해안선을 기준으로 한 룰을 따르기 때문에 제7광구 근처에 영토, 하다못해 암초 같은 지형지물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여도가 대표적인데 더 가까운 암초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암초들을 중국이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7광구 근처의 암초, 호랑이 암초 제7광구 호랑이 가족 암초라고 명명된 이 암초는 타이거 리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해외 백과사전에서는 중국과 한국 간의 분쟁을 암시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과 한국이 서로 이 암초가 자신의 배타적 경제 수용 내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래 분쟁 가능성을 암시하는 문구를 서술해 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국제법상 경계로는 한국의 이이지안에 위치하고 있어 엄연한 한국이 개발 권한을 갖고 있는 암초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더욱 놀라운 부분은 이 호랑이 암초의 수심이 불과 20m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그뿐 아니라 호랑이 암초 인근에는 오리 암초, 압초라고 명명된 암초도 있는데 이 역시 한국의 이이지안에 포함된 암초입니다. 놀라운 점은 수심이 불과 호랑이 암초는 20m, 오리 암초의 경우에는 수심 31m 정도로 분석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암초가 국제적으로 중국의 이이지선 안에 들어가 있었더라면 중국은 당장 콘크리트를 들이부어 남중국해의 암초들에 자국의 영해선을 만들었던 것과 같은 일을 벌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이 여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널리 확산됐습니다만 이 호랑이 암초와 오리 암초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엄연히 우리 이이지안에 있는 암초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 블록 하나면 해결될 일 놀라운 점은 이 두 암초가 앞서 말했듯 수심이 매우 얕다는 것입니다. 엄연히 우리 이이지 개발 가는 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개발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암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하루면 이곳의 섬을 뚝딱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케이스 블록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케이스 블록이란 육상에서 제작된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을 마취배처럼 동동 띄워서 설치하고자 하는 바다 속에 침수를 시킨 후 토사를 맺고 육지화시키는 신종 간척기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케이스 개발 기술이 가장 발달한 나라로서 현재 울릉도 공항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기술로는 케이스 블록의 경우 25m 1만 톤 급의 케이스 블록 제작 기술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룻밤 사이에 뚝딱 설치하고 올 수 있는 수준입니다. 현재 케이스 블록 설치가 가능한 제7광구 근혜에 우리나라 이이지안에 위치한 암초들은 총 4개입니다. 이어도 파랑초와 앞서 언급한 호랑이 암초 그리고 오리 암초입니다. 이어도와 파랑초는 이미 이어도 해양과학기지가 지어진 상황으로 중국 당국이 얼씽거리지 못하도록 조처가 취해진 상황이나 위험한 곳은 호피초 즉 호랑이 암초 그리고 암초 즉 오리 암초 2개 암초입니다. 호랑이 암초의 경우 수심 20m, 오리 암초의 경우 수심 31m로 가장 주목해야 할 암초가 바로 이 호랑이 암초입니다. 수심 20m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케이스 블록단 한 개면 우리나라가 영유권을 선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암초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호랑이 암초가 케이스 블록을 제작 가능한 우리 영토와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산업중심지 상하이 연안으로부터는 319km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한국이 더 가깝습니다. 마라도로부터는 186km, 제주도 강정항으로부터는 211k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상하이는 케이스 블록을 제작 가능한 산업시설이 충분하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자연환경 보호가 되는 관광지로서 이러한 생산시설을 만들기 매우 까다로운 상황입니다. 때문에 중국 당국이 먼저 선점을 하기 전에 이 호랑이 암초, 이어도, 파랑초, 암초 같은 제7광구, 최인접 저수심 암초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국가적으로 선점할 수 있도록 전략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제주도가 중요합니다. 제주도는 안타깝게도 현재 중국 스파이로 의심되는 활동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비밀경찰서가 두 곳이나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제주도에 알려지지 않은 곳이 더욱 많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제주 남방에 여욱 중국과 첨예한 영유권 대립이 있는 지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곳으로서 이러한 전략시설 구축에 방해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큰 지역이기 때문에 안보적 차원에서 더 전략적이고 치밀하게 제주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의 암초들에 대해서 재빠르게 선점하여 콘크리트를 들이붓고 인공섬을 만들어 영유권 선포를 하며 베트남, 필리핀 등과 영유권 갈등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 분명하게 일어날 해상 갈등 제7광구 문제는 분명하게 한일간의 문제이지만 그런데 문제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서 아예 무력을 동원해 강제 점령을 할 뿐 아니라 일거에 인공섬을 조성하여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냈습니다. 게다가 2008년에는 중일간의 제7광구 양분화란에 대한 논의까지 진행됐다가 부산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 지역 근방으로 핑후 유전지대라는 해상 유전지대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중국은 분명히 한일간의 제7광구 협상이 종료되는 2028년에 맞추어서 이 지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에 끼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한일간의 이 문제를 잘 매듭짓지 못한다면 중국이 개입됨으로 인해서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까지 끼어들게 되는 대야말로 제2의 남중국해가 될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때문에 그에 앞서 이어도 주변 암초들 특히 소심이 얕은 호랑이 암초, 호피초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게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중국은 이미 2013년 동중국해 북동쪽의 호랑이 가죽 암초 지형에 대한 이해와 새로운 발견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해 체계적으로 이 암초에 대한 영유권 주장의 밑바탕을 깔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아직 한국은 우리나라 이해지 안에 있는 암초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조차 제대로 민간에 홍보되지 못하는 판국입니다. 중국은 이 암초의 이름을 호랑이 가죽 암초라는 다소 섬뜩한 이름을 지어놓은 상황입니다. 호랑이를 상징하는 대한민국을 의식한지는 몰라도 상당히 섬뜩한 이름입니다. 과연 이 암초가 이 주변 해역을 향해 포효하는 한국 호랑이가 될지 아니면 중국의 의도대로 한반도 호랑이의 가죽 껍데기가 된 중국 패권 확장의 희생재물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